이번 주에도 계속돼서 지난주에 목요일날 인대차산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다시 투기 세력들이나 다주택자들에게 부자들에게 하면 유리한 강자들에게 비호하는 그걸 반대 기장이 있었고요. 죽으심단체. 금요일날 김건희 수사라고 했었고요. 토요일날 정말 저는 시민들이 잿말 개딸 이재명 내 마을에 개딸분들이 이렇게 들고 저를 주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면 주제들하고 민주당은 쇠신해라. 유능한 정당으로 민생정당으로 개혁정당으로 뭐라도 최선을 다하는 정당으로 서민들 정당의 심리. 이걸 들고 나오셨다가 그분들이 또 이걸 주시는 거예요. 뭐죠? 아 검찰개혁.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검찰개혁. 거기서 쓰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거 복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힘을 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해라. 여기서 한마디 하면 일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의 소극적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민생문제가 우선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도,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하루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저도 맨날 20샷이 안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밥도 먹고 오늘 저녁에 누구랑 술 먹을까? 어느 메뉴를 먹을까? 어떻게 해서 내수 활성화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누구를 보고 싶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다가 검찰개혁의 언론개혁도 하다가 주로는 저도 임대차 3법을 지금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명박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생문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육비, 주급, 의료, 통신, 비자, 교통비 어떻게 아낄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언론개혁은 똑같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민당의 일관이 저런 거예요. 아니다. 민생문제 해야 된다. 그건 먼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전화로서 제 직업 민생캠페인으로서 감히 호소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민생문제를 핑계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후순위로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소극적으로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력이 뭘 바랍니까? 내 삶이 나아진 것들을 바라지만 검찰개혁도 되고 언론개혁도 되고 참 제가 그날 갖고 온 이게 여러분 개딸님들이 이른바 만들어온 양쪽에 쌍시흐스는 뭐냐면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쌍시흐스라고요. 하바바. 모르시죠? 하나님께 또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마치 옛날에 기도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암호 같은 그렇죠?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가소서.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그동안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분석가를 하고 사회운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왔는데요. 이렇게 멋진 기도문은 천받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개딸 분들에게 박수 하나 보내주잖아요. 개딸과 양아들 분들이 이렇게 올바르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단순하게 염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구호로 형상으로 하바바. 하느님께 하나님께 또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언론인들이 법조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저는 세계 G1, 2, 3의 선진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민주주도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서로를 존중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조롱하지 않고 정치검찰이 득세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국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이미 폐퇴할 것이고 국정농단의 피해자들인 박반천 경위와 장진수 주무관이나 총선 내 사건 관련자들이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나 서울의 서울 백원종 대표님 같은 분들은 사명이 벌써 됐을 것입니다. 정말 이걸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갯딸님들과 양아들님들이 나섰구나. 개혁을 외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민들이 민주당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반발은 거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검찰이 실력 행사하는 모습인데 김오수 총장도 오늘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직 연연 안겠다. 검수 한박 반대. 오늘 모두 발언해서 했군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참에 검찰들 다 옷 벗고 새로 뽑으면 어떨까요? 양심적 법조인들 사이에서. 국민과 진실 앞에 양심 앞에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오로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검찰로 아예 다 그만둬라 그러고 다 새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검찰의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는 검사들 남겨놓고요. 분명히 있거든요. 소수라도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앞잡이들 중심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복현이 뭐니에서 다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거든요. 검찰개혁이 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엄원한 검찰개혁이 개판이랍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반격지원 수국기득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을 그대로 닮은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자들이 정치검찰들이 또는 검찰 독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김건희는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야죠. 김건희 소환하지 않는 수사팀 탄핵부터 시키자고 했어야죠. 최은순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거 나중에 뒤늦게 두 건 기소한 거 아직도 여러 건을 기소하지 않은 거 반성문도 쓰고 석고대집도 해야죠. 그 잘못도 필요하죠. 그거 해야지 정정성이 느껴진다.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직권남인과 직물기와 정치검찰 짓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들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비오를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영화나 드라마에 그게 맨날 나와요. 단골 소재잖아요. 그 검찰들의 비리, 검찰들의 장난질, 정치검찰들의 폐해. 영화에 보면 단골 소재예요. 영화는, 문화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순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영화나 문화에, 문화에게 단골 소재가 됐어요. 정치검찰과, 검찰들의 장난질이. 실제로 그렇게 수십 년간 폐학질을 해왔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정치검찰이 드디어 정치선언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럼 정치검찰에 엄청난 권력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공수처는 여전히 안착이 안 돼 있고요. 경찰도 여전히 수사권 조정을 됐지만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휘 하나, 천순 하나 제대로 소환하지 않고 윤석열 한 번 소환 없이 지금 눈치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건휘를 쏴하라는 현수발 걸었던 시민들을 지금 경찰에 압수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지휘를 받아서요. 그거 보면 앞으로 정치검찰 세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오마이티비의 건국대 한상교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자들은 권력을 다 잡았으니까 오히려 이때 권력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초반, 중반기 때 검찰경 논의 한참일 때 이러면 뭔가 다 저는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 검찰을 정상하자 하면 마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못하게 한다. 당시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기도 비판하고 논란이 있었어요. 중도층들도 실망하기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는 상당히 냈죠.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완전히 도룡났죠. 엄청난 순환과 순환을 지금도 겪고 있죠. 탈원전 수사도 상당히 했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구속도 냈었죠. 일부 사실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그래놓고 이제는 권력층 수사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한 듯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과 측근들의 비리는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과 최측근들의 비리는 단 하나도 없이 끝났잖아요. 실제 그건 시민사회단체도 대부분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불미수론 사건이 한두 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과 측체측과 친체측들의 비리가 하나도 없이 무슨 뇌물이나 정경.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드문 일이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이제 대평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정치 보복도 우려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알아서킬 거다. 실제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신동훈 검사가 그런 입장도 됐고. 그런데 그래서 수사권 추가 조정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대권까지 수사권에 의해서 기소권 기소 독점주기, 기소 편의주기 그다음에 소송 지휘권 그러니까 형사재판 진행권 거기에다가 대권까지 잡았으니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을 장악까지 했으니 앞으로 내가까지 장악하겠죠. 검찰총장이 많이 들어갔죠. 벌써 온일용 들어갔잖아요. 국토부 장관으로 그랬으니 이제 이제 진짜 할 때다 검찰은 힘이 너무 지금 쏠려있고 문재인 정부 내내에도 직권 남의가 직무유기를 자행해서 여기 상징이 김건희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계속 나옵니다. 김건희가 최은순이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바로 밑에가 된다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 검찰이 반박을 하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먼저 반성가와 석고제도가와 김건희 소환해서 구속연벌 해보고 국민의힘당 정치인들 구속연벌 해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10개 넘게 고발됐네 방실가랑 구속연벌 해보고 우린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 수사권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느냐 수사권까지 빼앗는다는 말은 억울해 피해자들이 쓰는 말이니까 수사권까지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느냐 비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로 분산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거든요. 견제와 균형 원칙으로 집중된 원리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온갖 불공정의 화신들이 검찰 출신들이 다 봐줬던 놈들이 이제 와서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난리 피우는데 이제 이건 문재인 정부 한참 때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게 계속 하라 그러세요. 국민들이 오히려 오히려 국민들이 반박을 하고 그래도 이들 다 이번에 이참에 정치검찰들 그 다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집다 낸다고 그동안 정치검찰들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역대 정권에서 예를 들면 시국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에서 교사나 공무원들이 성명을 내거나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교사 공무원법으로 전부 다 처벌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처벌 안 하는지 아세요? 누구만 검찰만 처벌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명 여러 번 나왔죠. 집단 성명 집단 행동 여러 번 나왔죠. 지금 무슨 벌써 성명 냈잖아요. 무슨 검사장 위원이 편검사위 하잖아요. 또 입장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같은 데 막 계속 데모하잖아요. 관제대모죠. 일종의 정치검찰들끼리 모여서 그게 집단 행동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노조 교사 공무원들 했던 행동이 그겁니다. 성명 내고 연관 내거나 법에 연관 내거나 집회했다고 다 교사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애들이 본인들은 그런 일을 일삼아요. 그런데 징계도 처벌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법조계에서 이미 나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미 뜻 있는 변호인들이 계속 그런 걸 올리고 있어요. 아니 교사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처벌하더니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김윤후 전 판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저기 우리 민생경전고서방 이런 데에도 아니 교사 공무원들 집단 행동을 그렇게 많이 처벌 앞장서서 관광거리로 처벌하던 자들이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불법 부당한 집단 행동을 한다. 공무원인데 지금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중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보에서부터 지금까지 100년 역사상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설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반복적으로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준공무원인 유생들도 나라가 조정이 왕이 잘못하면 상소를 올리긴 했죠. 그건 수위 다르잖아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대한 권력을 기득권을 손대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처벌할 수 없다 반발한 거 보셨어요? 기억 안 없으시죠? 박정철 열사 이한 열사 죽었을 때 반발하는 거 보셨어요? 봐주기하고 그랬을 때 그동안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은 굴좌 역사에서 반발하는 거 보셨어요? 일부는 반발했죠. 집단적으로 편검사회하는 거 보셨어요? 검사장애해갖고 성명된 거 보셨어요? 없었죠? 오로지 이놈들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반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런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가담하고 주도하고 조장하거나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가 검찰의 비대한 권력 검찰의 비대한 특혜를 수술하자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 부당해 반발합니다.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더워가지고 이불을 발로 차고 잤더니 조금해 이런 자들은 다 사표받아버려야 됩니다. 남아있는 검사들 중심으로 공수처 경찰 수사는 얼른 경찰이 하고 공수처가 중대사건 기소하고 그다음에 수사일 검찰의 기소인력이 모자라다 그럼 빨리빨리 뽑고 경력이 있는 전직검사들이나 변호사님들 중에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빨리 뽑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해외에서 보면 검찰이라는 프로시큐터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다른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많이 보시고 그게 뭐 기본이죠. 한류대 영화 보시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영화를 녹아주도하죠. 한류대 영화 보면 다 지금 경찰이 수사하죠. 다 주도하고 FBI가 했다가 지역의 보안관들 셰프가 했다가 그러다가 FBI가 갖고 자기 관악관 싸움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접수한다 쩐다 하다가 마지막 단계 검사가 나옵니다. 베트먼 영화에서도 게리 올드만이 수사는 주도하죠. 에론 에카르트인가요? 검사잖아요. 그 사람이 기소 단계에서 나타나서 증거를 좀 보강해달라고 하든지 예를 들면 누가 빠졌다든지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찰은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영화 같은데도 보면 최근에 톰 헬린이가 나오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화도 보면 거기서 경찰이 검찰 눈치를 보면서 증거가 부족해 증거를 더 갖고 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건 검찰이 검찰은 또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왜 인신구금을 했어요? 증거가 부족한데? 풀어주세요. 보면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면 꼭 그 영화의 준공이 이제 정의화신이 돼서 풀어난 악의 하신에 가서 사적으로 응징하는 드라마 많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민주작동훈련에 맞는 겁니다. 주인공의 행동이 우리는 동조하지만 실제 문지주 원리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검사가 견제를 해서 풀어줘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도 해요. 지가 수사를 해서 꼭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지 얼굴 자기가 모시는 상관까지 영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이고 우리 박정호 피의자님 증거가 불충분하네요. 그동안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너 한번 뒤져버라. 박정호 친구인 안진 걸까지 뒤져가지고 오 저번에 둘이 점 백 고스톱 한 번 쳤네. 니들은 도박죄야. 누나 없이 원래 우리의 쟤는 노상방료로 첨입이 걸렸는데 누나 없이 갑자기 노상방료로 증거가 없어. CTV를 했는데 안 나와. 별건 수사를 했죠. 그런데 너 박정호만 수사에는 도저히 안 돼. 안진 걸이랑 친하다. 네 둘이 방송하면서 뭐 했어? 하면서 이런 걸로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박정호를 수사해서 희대의 범죄 증거가 있었는데 보니까 윤석열하고 친하네. 아이고 증거 다 없애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거 실화잖아요.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때 윤석열 집단이 차 한잔하고 내보내줬잖아요. 증언이 나왔고 브로커 조씨 제가 여러분 중간에 말한 건 전부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말한 겁니다. 약간의 풍자로 비틀었을 뿐이지. 그 정도로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발도 거셉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번 윤석열의 한잔 수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층 수사하니까 반발하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중도층의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법무행정의 책임자들도 조금 거칠게 밀어붙인 면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집권 세력이에요. 이 자들이 검찰이 집권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대졌고 너무 불공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수술하겠다는 데 반발하는 거거든요. 중도층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이것은요. 어? 지들이 이제 다 가졌으면서 대권까지 장악했으면서 실제로 문전정 5년간 정치검찰 끊임없는 논란이 불러일으켰으면서 지금 이 순간도 김건의도 소환도 안 하면서 최은순도 소환 추가 소환도 안 하면서 무슨 짓이냐 이게. 집단반발을 다른 공무원들 다 처벌하면서 교사 공무원들도 그러냐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집단 행동 지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우리 수사하고 마치 무슨 국기문란 사범인 것처럼 범죄 취급하고 기소해놓고 지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 이번에는 여론이 절대 우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힘을 내서 검찰개혁하고 검찰개혁하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진보정당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참에 이때 언론교육이 검찰개혁이 안 되면 또 못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니까 다 못하죠. 단박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개라도 하자는 겁니다. 가능한 거라도 검찰의 수사권이라도 추가 도정해서 검찰은 수사를 견제하고 기소에만 전념하는 집단으로 검찰의 기소도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도 좀 견제하는 장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민낭과 진보정당들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 때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은 거북권 행사할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고 내일 또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프로세스를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촛불 집회나 다 연관이 돼 있는 게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요.